시민들이 친근하게 시장을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동네 시장 나들이 행사가 서울시내 33곳의 전통시장에서 열립니다. 참여하는 시장은 동대문구 양령시장, 강북구 수유시장, 강서구 화곡 본동시장 등 33곳입니다.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각 시장에서는 어린이 장보기 체험과 요리교실, 플로깅 등 다양한 행사와 소통의 장이 마련됩니다. 서울시는 이와 함께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전통시장 상품을 30% 할인 판매하는 온라인 특별 할인전을 이달 말일까지 진행합니다.